안녕하세요 음악감 이슬입니다. 오늘은 야스파의 아버지 세계 마술사 앙리 마티스를 만나보겠습니다. 앙리 마티스는 1869년 프랑스 북부 르 까또 칸브레지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곡물상을 하셨고 어머니는 상점에서 물감을 팔았고 아마추어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마티스는 학창시절에 그림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1887년 18살에 파리에 가서 법률을 배웠고 이듬해 법과 자격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잠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게 됩니다. 1889년 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실에서 같이 있는 옆에 환자가 가끔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그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마침내 어머니에게 그림 도구를 가지고 오라 하여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티스는 어머니가 건네준 물감통을 들고 밖에 나가서 마을의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1891년 법률 관련 일을 포기하고 파리로 가서 아카데미 줄리앙에 들어갔고 그는 부센과 샤르덩의 작품을 모작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1893년 25살에 에콜데 보자르 국립미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콜데 보자르에서 마티스가 주로 고대 조각품을 그리고 있을 때 구스타브 모로의 눈에 띄어 1895년부터 모로의 화실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로의 자유로운 지도 아래 색채화가로서의 천부적인 재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티스는 뛰어난 직관적을 소유지 않고 본능적인 충동이나 영감의 원천을 흩트려 버리지 않고 객관적인 사물을 구상했습니다. 스승 모로는 너는 언젠가는 회화를 단순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합니다. 1896년에 국립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사롱의 4점을 출품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책을 읽는 여인이란 작품은 정부가 대통령 공창식을 위해 구입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인상주의 화풍에 관심을 갖고 뚤루주와 코르시카섬에서 치료하며 지중해의 밝은 빛 아래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마티스는 1894년 모델 켈로린과 사이에서 딸 마르그리티를 낳았고 1898년 아멜리와 결혼하여 이듬해 장과 1900년에는 삐에레를 갖게 됩니다. 1900년 전후의 마티스 작품은 신인상주의 화풍이 드러났고 색채의 대담한 대비는 일종의 야수파 양상의 화풍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05년 가을살롱전에 모자를 쓴 여인이란 작품을 전시하는데 나중에 이 그림은 그의 인생 작품이 됩니다. 미술사의 한 획을 기운 중요한 작품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이 모자를 쓴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기존에 절제된 붓더치와 달리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한 작품입니다. 부자연스러운 색상과 거친 붓질, 완성 단계가 아닌 것 같은 이 작품은 당시 예술가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폭발적인 색채를 사용하여 마치 포악한 짐승 같다는 의미로 야수파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이 작품의 모델은 마티스의 아내였고 마티스의 아내는 이 작품을 보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특히 얼굴을 푸른색 계열로 그려서 많이 속상했다 합니다. 당시 파리에 음무하던 미국인 스타인 가족이 이 작품을 구입해 미국에 가져오게 됩니다. 스타인은 앙리 마티스의 열렬한 팬으로서 마티스 작품을 눈에 보이는 대로 구입해서 미국에 가져왔는데 훗날 스타인이 경마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리바이스 청바지 사장이었던 월터 하스에게 넘겨졌고 월터 하스의 부인 엘리스 하스가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 기증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삶의 기쁨이란 작품입니다. 앙리 마티스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내가 꿈꾸는 미술이란 정신노동자들이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머리를 누울 수 있는 안락한 의자 같은 작품이라 설명했습니다. 화려한 색채를 지냈지만 평온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그린 그림이고 마티스는 정신을 위한 안락한 의자라 표현했습니다. 1910년 미넨의 이슬라믹 전시회를 보러 가게 되었고 이슬람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스페인 남부의 유족을 탐사하고 1912년부터는 모로코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는 모로코에서 강렬한 태양과 원색의 꽃들, 낯선 이국의 빛과 문화에 감동받게 됩니다. 이 작품은 러시아 상연이자 남작이었던 슈츠킨의 주문으로 그려진 작품이고 슈츠킨은 마티스가 유무하기 전부터 후원해 주었던 분이었습니다. 마티스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세 가지 색이면 충분하다 하여 하늘은 파란색, 사람은 붉은색, 동산은 초록색으로 그렸습니다. 캔버스에 그려진 춤추는 사람들 사이에는 둥근 모양의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쫙 뻗은 손은 손이 닿을 듯 맞듯한 지점에 마티스가 불어넣은 역동적인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선, 색채 형태의 혁신적으로 그려서 이 그림은 20세기 효화의 중요한 표현주의, 추상주의의 밑거름이 된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화가의 가족이란 작품입니다. 1911년 두 아들 장과 피에르는 체스를 두고 있고 그리고 딸 마르그리트, 마티스의 부인은 의자에 앉아 자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917년 이후에는 남프랑스 니스에이주에 살면서 많은 작품활동을 하게 됩니다. 1939년 마티스의 아내 아멜리는 마티스가 젊은 러시아 이민자 동료인 디디아 렉토르스카야와 바람을 비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41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이혼합니다. 렉토르스카야는 가슴에 총을 쏴 자살을 시도했지만 살아남았고 그 이후 마티스와 평생 함께 일하면서 마티스의 사업 전반을 도와주게 됩니다. 1941년 마티스는 십이지장암 수술을 받았고 수술 이후 서 있으면 고통이 심하여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다 합니다. 대신 색종이 공예를 시작하여 조수의 도움으로 색종이로 작품을 완성합니다. 마티스는 여인의 초상화를 여러 점 남겼는데 이 그림은 인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색채 표현에 중점으로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머리 모양, 이목구비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단순하게 했으며 입체감은 사라지고 평면적인 느낌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흰색 블라우스 위에 그려진 무늬는 아라베스크 문양을 연상시키고 젊은 시절 아프리카, 스페인을 여행하면서 아라베스크 예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이카로스라는 그림입니다. 그리스 신화 나오는 내용으로 미궁에 갇힌 이카로스와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새 날개를 만들어서 탈출했는데 아버지 경고를 무시한 채 너무 높이 태양 가까이까지 가는 바람에 접착제로 사용한 밀라비노가 추락하여 죽게 됩니다. 마티스는 이카로스에 추락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파란색은 하늘, 사람은 검정색, 그리고 가슴에 빨간색은 심장을 의미합니다. 노란색은 날개의 깃털을 상징합니다. 이 작품은 마티스가 죽기 2년 전에 그려진 작품이고 색종이로 작업한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마티스는 말년에 몸이 불편하여 그림을 그리기 어려웠을 정도였고 결국 붓을 들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러자 색종이로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마티스의 화려하고 자유분망한 색채 감각이 두드러진 작품입니다. 가운데 검정색 옷에 6개의 꽃무늬 옷을 입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다잇왕입니다. 왼쪽 아래 녹색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은 건강이 약화되어 휠체어의 도움을 받던 본인 자신이라고 합니다. 1947년 니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방수라는 지역의 로자르 경당의 벽화와 스테인글라스 공사를 맡게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예배당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경당이라 합니다. 경당이라 표현하겠습니다. 1941년 병석에 누웠을 때 야간에 간호가를 다니던 한 여성이 3년간 정서껏 간호를 해주었는데 훗날 그 간호사가 수녀님이 되십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맡았다 합니다. 주변에서 몸이 불편하여 위험하다고 반류하지만 그의 거짓을 꺾지 못했다 합니다. 1951년에 완성을 하고 병석에 눕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당은 마티스 경당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은 마티스 말년에 그의 예술혼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2년 후 1954년에 심장마비로 운명하십니다. 오늘은 야스파의 아버지 앙리 마티스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